23명이 숨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4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고 화성 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부, 산업부 등 7개 중앙 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회의에서는 리튬 전지 안전점검 내실화와 금속 화재 대응 기술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. TF는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고 화재 원인 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, 분과별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